용인 예술안교회가 안호성 목사를 초청해 2019 여름가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예술안교회 한재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한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울산 온양순보금교회 안호성 목사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며 자신의 최선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일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는 안호성 목사의 저서 오늘의 상처를 내일은 간증하라 나의 하나님 등의 사인회도 진행됐습니다.